XSFM입니다. I, D, W, K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404회,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와 윤세민 에디터는 이미 손희상 선생과 함께 민족주의의 향연을 한번 치렀습니다. 네, 그는 지금 없죠. 그는 없고요. 기초적 역사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치에 관심 없는 동네 사람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95%에 해당하는 민족, 저도 거기에 해당하고 윤세민 에디터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 편의상 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으니까. 이 민족은 지난 몇 세기 사이에 간도를 잃고 그 남은 땅이 둘로 갈라져서 북쪽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잃었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서울, 부산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평양에도 살 거고요. 원산에도 살 거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누가? 한국 국민의 95%에 해당하는 민족과 같은 민족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구분상 같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5%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국민은 그 국민이고 이번 주는 민족이 된 얘기입니다. 정말 민족주의자들을 위한 방송이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역설이나 패러독스가 아니고 정말 민족주의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방송이군요. 매우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심심하니까 간만에 또 서버를 볼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방송을 가장 많이 들은 나라 50개국 50위는 요르단 49위는 깜짝 놀랐네요. 50위에 아는 단어가 나와서 조던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조던. 조르단. 근데 점프맨이 아니고 요르단 국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르단인 줄 알았습니다. 조던을 신는 사람들인가? 전국민이? 민생 파탄나요. 넘버 어디까지 인정하는 거지?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자고요. 이들 중 상당수가 거의 대다수가 한국어에 능통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들으시겠죠? 그들 중 대다수가 대다수는 소수를 제외한 겁니다. 소수가 있다는 걸 인정합시다. 그들 중 대다수가 저하고 민족 구분이 같으실걸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1년 출장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신 지 한 30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대대로 거기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엑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작업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니모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엑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를 만나보세요. 오늘 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그게 아까... 자, 니모신 어? 뭔데 이게? 지난번에 말해줬거든? 천마등 복합 추출몰이 함유된 니모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억력? 니모신 헬릭 스미스 저희 녹음되는 방송은 실제로는 편집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중간 뭘 찾아보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자료 같은 거, 옛날에 봤던 거 혹은 이때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던 것들을 찾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편집이 되는 방송을 여러분은 듣게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작업 기억력입니다. 작업 기억력? 네, 머릿속에 바로바로 기억이 되어 있으면 녹음 중간중간 따로 찾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기억력을 원한다면 헬릭 스미스의 니모신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마복합 추출물을 직접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허갭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 결과 니모신을 복용한 사람들이 4배 이상의 작업 기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실험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업무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직장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냐? 천마를 항상 갈아가지고 먹는가? 분말 타입을 한 포씩 하루 두 번씩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직접 가서 사야 되느냐? 액세스몰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아봤습니다. 니모신을 기억하려면 니모신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3월의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낳은 손이상입니다. 한국이 낳고 세 개가 키웠다. 김치를 먹이며 지난번 이상평론 녹음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선생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많은 보도를 믿었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오류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죠. 선생이 그런 황구시보의 보도가 없었다. 그건 바이루의 캡처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러다가 문득 선생이 틀렸으면? 우린 땡됐죠. 그렇게 열을 올렸는데 오갈 데 없는 법킨 김치 피플이 되죠. 이번 주의 이상평론은 특별히 우즈베키스탄과 볼리비아, 과테말라와 남아공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면서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작년 한 해에 저희 서버에 잡힌 XSFM을 많이 듣는 나라 52부터 47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위부터 역순으로 알려드릴게요. 몽골, 스페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덴마크, 인도, 벨기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은 왜 또 붙어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태국, 뉴질랜드, 홍콩, 프랑스, 영국, UAE, 베트남, 싱가폴, 독일 순서입니다. 그 위에 다운로드가 10만 이상이 잡히는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이 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건 무슨 뜻이냐? 다른 증거를 찾아보긴 했지만 제가 외교부의 제외한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본 바 한국인 제외동포의 비율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 전 세계의 한국인분들 살고 계신 분포와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비슷해요. 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3대 이상 살고 계셔서 우리의 국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그곳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줄어듭니다, 비율이. 아하. 네. 3대 이상이면 사실 한국어를 알아들을지도 개인차가 있겠죠?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요. 가정, 그러니까 지역문화와 가정문화에 따라서요. 제가 한 서른 살쯤에 깨달은 게 있거든요. 나는 허약하다. 그거 말고. 뼈가 잘 부러진다. 서른이 됐다. 제가 예전에도 발을 부러졌었는데 또 부러져서 지금 이렇게 또 앉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른 살쯤 깨달은 게 사람이 특별히 애국주의자나 국가주의자가 아니어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본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100% 99.9% 자신의 자아를 우리나라에 투영을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을 때 되게 깜짝 놀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래 다 알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애국주의자가 아니어도. 중학생 때쯤부터 웬만하면 알더라고요. 한국인의 정체성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과정을 따라서 덩달아 성장해왔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태어난, 국적을 갖고 태어난 시민들이 그러하듯이 물론 거기에는 민족이 깨어드는데 민족주의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잠시 후에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남한이죠. 대한민국만 생각하죠.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들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위에 북한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북한을 나라라고 생각 안 했죠. 북괴. 지금도 외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라 인샘 처주지만 국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요. 그것이 신의 한 수죠. 어떻게 좀 살다 보니까 부르기엔 너무 북괴로워요. 북괴롭네요. 그 북괴로운 북괴가 우리랑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고요. 아주 가끔 사이가 괜찮았을 때에는 국제 경기에 단일팀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외함이요. 해서 생각해보면 남한에 더해서 북한까지를 한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토입니다. 일단 헌법상으로도 그렇고요. TV를 켜서 일기예보를 보면 북한 지역의 날씨가 나옵니다. 그럼요.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거기에 우리랑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미친놈들이 핵목이도 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들고 있나요? 그건 우리랑 상관없죠. 하여간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현재의 역사적 상황을 남북 분단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식이죠. 말 그대로 나라가 남북 두 나라로 쪼개져 있는 거죠. 물론 극소수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환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0몇 개로 쪼개져 있는 거네요. 한 헝가리까지 우리나라 거예요. 수메르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저 북쪽에 있는 저 북한을 쌩까고 우리끼리만 그냥 살면 안 되냐.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아직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두 나라로 나뉜 역사적 상황으로 그렇게 헌법상으로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내부의 이데올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저만 해도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는데 요즘 세대 저보다 젊은. 요즘 세대는 굳이 통일을 해야 하냐라는 의견이 대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옛적에 최저임금 만원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젠다가 단어로 응축돼요. 통일이라는 한 단어. 그런데 그 단어가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내죠. 제가 요즘 가끔 말하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안 퍼지잖아요. 어차피. 통일시대라는 말을 그만하고 남북 평화시대 이 정도로 말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다수의 전후 세대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게다가 어차피 통일을 원하지 않고. 국제관계상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은 남북 통일이잖아요. 남한과 북한 두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국인이 전 세계에 무려 750만 명이나 더 있습니다. 우리 동포분들 그리고 교민분들. 사실 한국 바깥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싶으실 거고. 한국에 오래 그냥 한국에 평생 사셨던 분들은 저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나 하실 거예요. 인식의 괴리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동포가 750만이라는 건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750만도 내림을 해서 750만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죠. 750만이면 웬만한 국가 하나를 형성할 만한 인구입니다. 덴마크 인구가 580만이고요. 아일랜드는 500만에 살짝 못 미치거나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대체 왜 언제 타양만이 먼 땅으로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게 오늘 방송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의 민족주의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족주의자 아님.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니까 좀 거부감이 드네요. 우리 애칭으로 부릅시다. 뭐라고 할까요? 민족이. 민족이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국내에서는 흔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일제강점이고요. 그런데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동네방네 퍼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이죠. 일제시대의 주변국으로 퍼져나갔다가 해방되고 돌아오려고 보니까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막 죽어.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힘들었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목숨을 잃고 버텼어요. 버틴 분들은 버텼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으면 더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전쟁 났대니까. 게다가 이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됐고요. 국제전쟁이었어요. 부산까지 내려왔댄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댄다. 이러면 전역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돌아오고 있다가 보니까 나라가 둘로 나뉜 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남한도 자기 나라가 아닌 것 같고 북한도 자기 나라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해외에 살게 된 거죠. 그렇죠. 특히 제1교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까지도 국적이 조선인 분들이 계십니다. 작지도 않아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없잖아요. 100년도 더 전에 사라진 나라 그 조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조선 국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로 있으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고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고 그 모든 순간에 다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과는 연이 없고 마지막 연은 조선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는 그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혹은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에 더부살이하는 우리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일제강점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을 얘기하면서 아직 안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일제강점기 한참 이전인 1800년대 중반에 이미 큰 규모로 발생했다는 거죠. 19세기.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의 일이죠.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꼽히는 순간이 1860년대입니다. 자 그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철종이 죽었어요.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요즘에는 철종이 어떤 드라마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국 드라마 최초로 아마 철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이 신혜선 씨 나오는 이게 철종 때 이야기인가 보군요. 아 그러네요. 그래요. 이상한 드라마라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뭐 약간 타임리프물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튼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위에 오르는 시기입니다. 1860년대는. 그 무렵은 이미 세도정치라는 것에 의해서 나라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그럼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죠.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1860년대 내내 가뭄, 홍수, 냉해 등등이 반복이 됩니다. 아 이상기후가 있었나 보네요.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자식을 팔아서 식량을 샀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종이 즉위했을 때면 고종치아가 아니고 대원군치아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원군치아죠. 대원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경복궁을 재건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그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당백전이란 돈을 발행했어요. 그럼요. 원래 있던 엽점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당백전인데.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한국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서 시중에 팍팍 뿌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대원군이 그려진 500만 원짜리 지폐. 그러게요. 아니면 그 500만 원짜리 지폐에 누군가가 대원군을 앉혀놓고 그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림으로. 그러면 미국 달러의 글씨체로 뒷면에 인플레이션. 인갓 리트러스트 써있는 곳에. 돈을 막 그렇게 풀어버리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죠. 지금 현대에도 그런 나라가 짐바구에가. 있죠. 그 지폐를 보면 0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덟짜리 그런 지폐가 막 돌아다녀요.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 현찰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럼요. 물가가 엄청 취소사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쳐옵니다. 엽전을 수레에 가득 담아가지고 겨우 겨우 긁어갔어요. 그러면 쌀을 요만큼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가물어서 농사가 잘 안 돼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한테 먹을 걸 사려고 했더니 감자 두 개를 사려고 했더니 300만 원을 달래.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민을 갑니다. 필사의 가보로 조선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옛 시절의 이야기일까.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성서 쓰던 시절의 이야기일까. 그냥 대탈출했던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꼭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한국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불만이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자기 나라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디아스포라예요. 그렇습니다. 네. 남미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가 있잖아요. 응. 거기서도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일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 네. 베네수엘라도 매우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마침 1860년, 61년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제국이 극동아시아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두만강 바로 건너편까지 와요. 원래 두만강 건너 만주 지역은 청나라 사람들의 발상지라고 해서 만주족의 발상지라고 해서 봉금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봉금령. 아무도 못 들어가게 허허벌판으로 남겨놓았던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가까이 오니까 청나라에서도 이거 좋게 됐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걸 묵인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러시아에 뺏길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봉금령을 해제하고 합법적으로 살게 해준 건 아닙니다만 단속을 덜 하게 되죠.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은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로, 평안도 사람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서간도로 살아남으려고, 굶어죽지 않으려고 대규모 탈조선을 감행합니다. 탈조선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는 걸 허가 없이 건너가는 걸 월강이라고 하거든요. 월강의 주동자는 사형이에요. 따라간 사람은 노비로 만듭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에서도 그런 식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는 것을. 그래서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일단 넘어가면 교류가 끊겼습니다. 웬만하면 말이죠. 특히 1869년, 70년에는 2년 연속으로 함경도에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닥쳐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넘어갔어요. 이 탈조선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이자 무국적자 상태로 북간도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청과 러시아 아라사죠. 그 시절에. 아라사와 청의 DMZ예요. 그 두 나라뿐만 아니라 조선과의 DMZ이기도 합니다. 세 나라의 국경, 그것도 가장 최변방에 있는 초변방. 거기에서 그 세 나라의 행정권력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곳에서 세금도 안 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농사가 되나요? 그럼요. 거기는 기후가 좋아요. 함경도보다는 춥지만.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불법이었으니까, 가끔 청나라 병사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다 때려부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CUB지잖아요, 여기가 지금. 네. 치외법권.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민망하네요. 치외법권이죠. 치외법권입니다. Chinese Unknowns Battleground. 오. 대박. 그거랑 생각하고 있어요. 갱스 오브 뉴욕 같은 느낌? 아,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보통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식정부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겨나죠. 그런데 거기는 인구조사를, 세금을 뜯는 데가 없었으니까, 정식으로 막 그렇게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사실 되게 다양해서 정확한 인구를 알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860년대 간도 조선인 인구가 이미 7만 7천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조사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쭉 있잖아요. 자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록들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7만 7천명이다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전문가들이 편찬한 거니까 아마 맞는 말이겠죠? 믿습니다. 7만 7천명,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최근에 군단이 지자체들 넓은 곳, 이 정도 인구인 곳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20만 명이었어요. 게다가 이 7만 7천명이 다가 아닙니다. 그나마 서간도 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쪽은 원래 숲이었어요. 서간도 쪽은 지금은 요령성이죠. 야우닝이라고 하죠. 지금 심양을 중심으로 있는 곳인데 옛날에는 심양을 펑티안이라고 했어요. 봉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원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주를 했었고 숲이 많았고요.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1840년대, 50년대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으로 취직해서 살았고요. 일찍부터 조선인 마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북간도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허허벌판이에요. 진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함경도도 척박했는데 북간도는 더 척박합니다. 춥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취직할 데도 없고 산업이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린성과 블라디보스톡 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니까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해요. 농사를 짓더라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짓지를 못합니다. 지어놓으면 그 농사한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장할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맞아 때려부수고 실제로 불도 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남이 다 배가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간도에 넘어간 사람들은 수렵 생활을 합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산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인삼을 채취해서 그 인삼을 내다 팔거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 강 물결을 따라서 사금이라는 게 내려오잖아요. 그 금. 그 사금 채취하는 거. 그런 걸로 먹고 살았어요. 여전히 삶은 괴로워요. 굉장히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방법이 다 약간 로또 같은 습성이 있네요. 운이 좋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살기가 막막하니까 더 북쪽으로 넘어가요. 연해주, 흥룡강 그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일부는 아예 바다를 건너가요. 사할린 섬까지 가버립니다. 사할린 섬에 한인촌이 형성된 게 일제시대가 아니고요. 19세기 중반입니다. 사할린이면 정말 그냥 지구본만 보고 있으면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겁나 멀거든요. 그렇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고도 남은 인구가 7만 7천이었다는 겁니다. 아, 다른 데까지 다 갈 만큼 갔는데. 그러다가. 지도에서 사할린을 보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그죠? 멀죠?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린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대외 멀게 느껴지는데. 압록강에서 가다 가다 보면 가게 되긴 하는데 여전히 오어츠크에는 겁나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다 가다 보면 가겠지만 그건 약간 지구는 둥그니까 같은 느낌이고. 아니, 근데 왜 인류는 원래 살고 살아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인류의 발상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퍼져나갔고요. 그러다가 1880년대가 되면 1880년인가의 회령부사가 된 홍남주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령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경도 최변방을 수비하는 부대죠. 그 부대의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도 옛날에 잠깐 회령부사였었고. 그렇군요. 홍남주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출세 경로를 따라서 회령부사하다가 나중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보직 대빡세네요. 근데 조선시대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 육군대장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해군대장 되고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러게요. 좀 인사가 원칙이 없었네요. 근데 아니, 북쪽 끝에 초임으로 일시키다가 맨 나중에 승진했을 때는 남쪽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기 비리나 유착이 있을까 봐 돌리는 거죠. 뺑글뺑글 돌리는 거죠. 보직 순환은 좋은데 가족들은 참 힘들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도 비리나 유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홍남주 장군이 되게 마음씨 좋으신 분이고 되게 그 뭐야. 그걸 뭐라고 하죠?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셨나 봐요. 원래 회령부사로 거기 가면 회령부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아, 자국의 국민들이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면 그걸 족치는 게 일이었겠군요. 네. 변방을 수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주요 업무에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두만강 건너가서 살라고 해버립니다. 원래 월강을 단속해야 하는 입장인 건데 그렇게 그냥 탈북을 하라고 놔줄 정도로.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넘어가죠. 단속이고 뭐고. 개간을 넘어가서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꿀보직. 네. 그때 연변에 주둔... 아, 그냥 그때 북간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병사가 7천 명 규모였습니다. 뭐... 그 숫자 가지고는 뭐... 네. 7천 명 규모의 거기에 청나라 관료 조금 해가지고 한 7천 몇 십 명 있었겠죠. 네. 거기에 원래 있었던 탈조선 인구에 더해서 새로운 인구가 막 들어오니까 갑자기 탈조선 인구 수십만이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겠네요. 단속이 불가능한 지경이 됩니다. 청나라가 이래요. 청나라가 변발을 해라. 만주족 옷을 입어라. 그럼 중국 호적을 줄게. 그럼 중국 사람이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땅을 가져라. 그래서 탈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목숨 걸고 강도 건넜는데요. 그런데 변발을 하면 쪽팔리잖아요. 변발하면 앞니만 다 까야 되고 빡빡 밀어내려고 재쪽팔린단 말이야. 문화 충격이죠. 그래서 탈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바지로 지주 한 사람을 내세워요. 그래서 그 지주 밑으로 다 그 호적 밑으로 다 입적을 해요. 아, 바지 청나라 사람을 하나 가위바위보해 진 사람. 너 빡빡 밀어. 네가 변발하고. 네가 해라. 바지 변발. 그러면 내가 너를 아빠라고 불러주마. 되게 야한 미국 농담이죠. 그런데 사실은 말 그대로 되죠. 그래서 여기 북간도에서 되게 독특한 문화가 생기는데요. 친척이 아닌데도 양자로 막 들어갑니다. 어떤 집은 양자가 30명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또 그 양자들 밑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아빠랑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랑 나이체가 두 살 세 살 이러고 그런 데도 있고. 다단계 양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 사람이 호적을 딱 떼보면 분명히 호적상으로 한 가족인데 몇백 명이야. 한 가족이. 일가족이. 등본 좀 떼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주세요 이러면. 서류가 몇 장이 되구나. 조선인들은 번식왕이로군. 그런데 왜 성시가 다 다르지? 이런 느낌으로. XSFM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그게 아까. 리모신이라고. 그래 기억력? 리모신. 헬릭 스미스.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구경.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겠어요.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과. 이 얼룩들. 무슨 수가.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플리즈. 실제로 보면 그때 초기에 세워진 마을들이 막 있습니다. 그 마을들 중에. 완전 초기는 아니고 연변 용정에 세워진 조선인 마을 중에 한 중기쯤에 세워진 마을이 있어요. 명동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한 마을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가 원래 김 씨 집안이랑 문 씨 집안이 처음 결합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김 씨 집안이랑 남 씨 집안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 밑으로 또 송 씨 집안이랑 윤 씨 집안이 들어가요.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송 씨 집안들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 아니고 다 연결된 일가 친척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일가 친척입니다. 그게 그렇게 입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종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지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노비를 종을 살 돈은 없고 개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친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는데 그게 다 친척이 돼 버렸군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느낌의 마피아 같은 모습이 됐겠네요. 표현이 약간 거칩니다만 왜냐하면 거의 그쪽 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그건 아닌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그런 마피아가 아니고 옛날에 미국 초기 이민자들. 그렇죠. 초기 미국 이민자들이 서로서로 막 이렇게 돕고 살았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을 하죠. 그랬겠네요. 탈조선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땅도 같이 개간을 하고 마접단도 같이 퇴치를 하고. 그래야 되죠. 청나라 관리가 쫓아오면 같이 도망도 치고 같이 매 맞고 같이 울어도 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 식구가 되는 거죠. 진짜 한 식구가 되지요. 그게 저희가 작년에 우리 나성인하고 사의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민족주의자분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죠. 네. 민족이분들. 왜냐하면 제목대로 민족의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지금보다 80, 90년대가 미국으로 넘어간 한국인들과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결착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메이저 미디어에서도 LA 한인들의 삶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다뤘어요. 아 진짜요? 잔이윤 쇼도 있었죠. 아 그렇네요. LAR이랑도 있었어요. 아 LAR이랑. 이장희 씨가 넘어가서 세운 방송국도 있었잖아요. 라디오 코리아요. 생각해보면 LAR이라는 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배경에 LA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80, 90년대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으로 간 한국인이 괜히 걱정되고 안타까운 우리 친척 동생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모. 아직까지 우리 살부치인 거죠. 지금만 해도 미국 시민이지. 차차. 지금 코리안 디센트에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 하원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80, 90년대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29가 처음 터졌을 때 MBC KBS 뉴스 9시 땡치고 나온 게 4.29였어요. LA 라이엇이었어요. 맞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는 모든 집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 이모, 미국 고모 이런 얘기들이 꼭 나왔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고모 이모, 고모분의 아들, 딸이 한국말 잘 못해. 네. 그래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요, 두 달 동안. 그렇죠. 그럼 걔다 한국말 잘 못해. 나 잘 때려 되게. 저 새끼 가면 나중에 내가 복수할 수도 없네, 이런 생각하고. 저도 80년대에 태권도 학원 다니면서 교포 2세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에게는 19세기 말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친척 누가 저기 갔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새끼네 입적을 해서 아들이 됐대. 그런데 지금 되게 친하대,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겠죠,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되게 가깝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명동촌이 유명하다는 말을 했었죠. 이 명동촌에서 결합된 여러 성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문 씨 집안에서 대를 건너가지고 나온 후손이 문익환 목사입니다. 그렇군요. 문익환 목사는 해방 후에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한 사람이 됐죠. 그 명동촌에 있었던 송 씨 집안의 후손이 송몽규가 나옵니다. 시인 송몽규가 나옵니다. 윤 씨 집안의 후손은 윤동주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가깝게 느껴지죠. 즉, 당연하죠. 같은 민족이고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잠깐 옮겨가서 애를 났어요. 제가 지금 저 음악할 때 알던 선후배들 중에서도 오렌지 카운트나 코리안타운 출신들이 있어요. 음악하다 잘 안 풀리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잘 되면 여기서 그 돈으로 정착해서 결혼해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문화적 이질감은 있을 수 있는데 완전 딴 사람, 겁나 먼 사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나요. 윤동주 시인도 그러면 그때 이쪽 지역으로 이민을 간? 이민이죠? 윤동주 시인은 이미 이민 4세대예요. 4세대예요? 19세기 말?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넘어갔던 거죠. 윤동주 시인은 이미 이민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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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너무 많이 계신다는 건 불라디보스톡이나 사할린 역사보다 윤동주 시인은 예민 역사가 길다는 걸 말하거든요. 제일 가깝죠. 강 건너가면 바로 나오고. 이 민족이 넘어간 거리로 하면. 그러면 그만큼 연변에서 이 민족이 정착했던 기간이 긴 거예요. 1860년대만이 아니고요. 연변 출신의 유연산 선생이 쓰신 만주아리랑이라는 책이 남한에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럼 우리 회사 쟤는 아니군요. 쟤는 아니고요. 혹시 모르죠. 숨기고 있을지도. 그렇게 늙었다는 걸?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걸? 만주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이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거를 구슬 증언을 모아서. 그걸 연구한 책이거든요. 좋은 자료겠군요. 그 구슬 증언을 들어보면 1860년대뿐만이 아니고 1850년대, 40년대에 넘어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그거는 만주아리랑이고. 90년대 LA에 가 있는 한인들의 실상을 다룬 시트콤은 LA아리랑이고. 아리랑 진짜 좋아한다. 쉽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표현으로서는. 그때 넘어갔던 북간도 오늘날의 연변이라고 부르죠. 이미 초기 정착 단계부터 연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똘 뭉쳐있죠. 한 집 건너 한 집씩 다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뭉쳐있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조선과 청나라와 러시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치 공동체를 이루면서 발전을 했어요.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간도에는 원래 사람이 안 살았던 데잖아요. 봉금령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없는 허벌판이었으니까. 거기에 밀려 들어간 사람들이 탈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의 절대 다수는 조선계죠. 지금도 옌변자치구의 절반 정도를 조선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절반이죠. 그런데 여러모로 진짜 사유구 방송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관련된 구슬들을 나름 뒤졌단 말이에요. 그 구슬 자료는 주로 유튜브에 있죠. 그런데 옛날 비디오 같은 거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총 빵빵 쏘고. 그런 거 21세기 들어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이런 당시에 코리아타운에서 아프리칸 계열 지구에서 슈퍼마켓하고 세탁소 하시던 분들이 혹은 자기 친구들 지키려고 이런 가난한 동네에 경찰력이 배치되지 않으니까 서로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총 들고 서 있었던. 식구들 중에 누가 또 도시약 들고 주법밥 싸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던. 그건 정말 민족끼리 살아남은 거거든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옛날에 한 80년대 정도만 해도 80, 90년대만 해도 중학교 가면 한국 학생들끼리 코리안 파워 이런 식으로 한국인 갱단을 만들어요. 그거 루머 있잖아요. 랩그룹이에요? 코리안 프라이드라는 미국 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연변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연변은 특히나 그 지역의 인구의 절대 다수가 조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자기네들이 메이저라고 생각해요.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를 보면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년들의 이름들이란 구절이 나오죠. 자기가 외국인인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족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해석 끝났어요.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평생 장사를 하던 분들이에요. 단체 백인 손님이 와. 그 기분이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네. 그럼 이제 서빙 서버한테 얘기하죠. 저기 저 외국인 손님. 네가 가서 받아. 그런 거죠. 윤동주는 이민 4세였는데 이민자가 너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만주족이 오거나 한족이 오면 어? 이방인? 스트레인저? 그렇게 보이는 거네요. 패, 경, 옥을 이제 페이징, 위라고 읽죠. 네. 그렇죠.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자기가 중국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도 그 연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런 점이 진짜 생경하거든요. 뭐 한 5활 정도가 조선족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길. 연길은 그냥 한자를 중국 표준어로 읽으면 옌지예요. 옌지. 그런데 보통 연길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연길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조선족이니까. 간판도 한글로 써 있죠. 네. 맞아요. 옛날에 그런 글을 본 것 같네요. 조선족 혐오하는 사람들한테 윤동주 씨인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댓글로 싸우는. 연길 국제공항의 간판이 그거예요. 한글로 연길. 그 옆에 한자로 연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하고 싶으면 흘림체잖아요. 공항을 저렇게 쓰나? 연길 한자로 공항. 연길 연길이에요. 두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두 언어로 써 있는데 한글이 먼저 나오죠. 선생님이 준비한 민족주의 시간. 우리 민족을 찾아 떠나는 시간. 그런데 이것도 좀 머쓱합니다. 사실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죠.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이 무엇일 거라 상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의 사적인 워딩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민족적으로 다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수 있어요. 많아요. 저의 에트니시티에 맞는 민족인데 개중에 쪽수가 겁나 많은 축인데 몰랐던 것처럼 구른 것도 좀 어색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참고로 이 방송을 정말 많이 듣는 분들은 한미 1을 제외하면 캐나다, 호주, 독일, 싱가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영국 순위입니다. 아랍에도 많이 계시는군요. 연간으로 따지면 다 수만 다운로드가 나오기 때문에 꽤 계시다고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기 좋으면 내가 정착했다. 그럼 거기가 내 고향, 내 국가잖아요. 홍콩에서 나고 자란 혹은 홍콩 지역에 원래 대대로 살다가 90년대 말 혹은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홍콩에서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삶에는 이런 물음표가 뜨죠. 가장 중요한. 국가정체성의 물음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누군가한테는 중요할 수 있고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죠. 나는 홍콩 사람이다 라고만 하고 살아도 마음 편하겠는데. 넌 중국 사람이냐, 홍콩 사람이냐. 혹은 너는 중국 사람이냐, 홍콩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냐. 이제 이런 질문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너는 캐나다 사람이냐? 민족주의자에겐 때로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시간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익명의 청취자분의 사연을 에디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 화이트 노이즈가 필요한 시간에 틀어놓다 보니 독립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창사부터 저희. 네. 창사에서 17년분 가로열고 253화까지 정주행이 되었네요. 아, 네. 오늘의 의사소통 시간은 최근에 그 안식을 듣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큐레이션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네. 큐레이션을 이분이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17년 말쯤이 되니 드래곤님의 농축산인까지 합류하셔서 요즘의 목소리들이 다 모이는군요. 17년 말에 문학인을 처음 뵌 건 맞고. 농축산인도 17년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농축산인이 임종현 지혜장님 등장하셨던. 17년 맞는 것 같아요. 17년 맞는 것 같아요. 아, 다 같이 늙어가는구나. 들다들. 그전에도 늙었었어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처음 보다 늙었는데 지금은 턱쌍 늙었지 뭐야. 유형이 말씀하시는 옛날엔 멋있었다 하는 것도 15년 정도까지의 것을 들으면 뭔 말인지 알 수 있고요. 네. 막 잘 던졌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 왠지 귀현이 씨 소설 이름 같네요. 뭐요? 옛날엔 멋있었다. 왜냐하면 그놈은 멋있었다. 그 놈이 늙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다시 만나서 옛날엔 멋있었다. 깜짝이야. 귀현이 어택을 당할 줄이야. 동문이시잖아요? 아니지. 교수로 갔으니까 동문이 아니구나. 아무튼 전 그분 몰라요.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주행을 한 14년부터 17년분의 각종 베스트를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손이상 베스트. 이게 저희가 이 순서를 편집한 게 아닌데 공교롭게 소인상 선생 방송 날짜에 소인상 베스트가 왔네요. 제일 먼저. 네. 250화 어느 펑크노인의 귀향. 서프라이즈급 이야기에 한창 놀러다니던 시절의 홍대 이야기, 시대상까지 들어볼 수 있었던 훌륭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185화 분홍산평론, 208화 만원 리포트 등도 훌륭. 그리고 다음에는 덕질인베스트, 136화 이슬람 덕질기.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그게 옛날에 기억해보면. 이슬람 덕질기는 저도... 벌써 몇 년 된 거야?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슬람 덕질기는 약간 묘한 매력이 있는 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됐거든요. 다 듣고 나면 까먹죠. 까먹어요. IS가 발응할 때 이슬람 세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던 시의성과 정보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247화 힙합 이야기나 계속되고 있는 히어로 잉의 시리즈도 좋아라 합니다. 거봐요. 누군가는 좋아한다니까요. 계속되고 있는 뒤에 물음표를 붙이셨어요. 저의 마음이죠.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이걸 해? 게다가 또 한동안 방송이 안 된 이유가 판데믹 시즌을 맞아서 영화화가 중단됐었어요. 상당히 많이 작업이. 재개되면 지금 덕질인이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칼을 꺼낼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덕질인이 계속 히어로 잉의 시리즈를 하면서 매니악해지려고 해서 그거를 말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태극기 이야기는 못하게 하고 싶어요. 윤세민 베스트 222화 이퀄리즘. 아, 에디터도 있어요. 듣기만 해도 사리가 생길 것 같던 나무위키 싸움을 관찰하셨을 작업량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 네. 그때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226화 스베누 이야기도 거의 연타석으로 윤세민님 베스트에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저는 이 나무위키 편이, 이퀄리즘 편이 저한테 좀 배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싸웠는데 그 사람과 며칠 동안 연속으로 이야기를 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서 약간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넓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거기 그때 게시판에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과 상당수 논객들이 되게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해도 더할 수 있어요. 이게 이퀄리즘 문제로 촉발, 이퀄리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 그걸 다루려고 했던 편이 아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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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은 네티즌 땡땡호 베스트, 195화 아카기 토모 히로 이야기. 이때 처음 나오셨었군요. 그렇죠. 기억나네요. 이게 저 약간 오음진료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한국에도 있는 상황이 옆나라에서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올해도 듣기가 힘들 것이라는 게 참 아쉽네요. 올해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쪽 나라가 좀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쳐다보고 있어요. 기타 좋았던 애피들, 87화부터 시작된 얼음과 브레인의 시리즈, 157화부터 진행된 어뷰징필드, 177화 멍때리기 대회 큐레이션, 199화 집회 초보자 가이드, 212화부터, 이게 두화로 나갔었죠? 승부조작, 249화 치킨전 등.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배후배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용어를 쓰는 걸 보면 평소에 뭘 보고 다니시는지 약간 웃긴 한데.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열 분이시군요. 혼잔데 열 분. 유림이 계시나? 237화, 나를 알긴 싫었다. 내용을 떠나서 인간이 이토록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상 깊은 에피소드였습니다. 담담하게 지난 날을 성찰하는 홍 박사님의 태도에서 듣는 이들은 자신이 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든 많은 위로를 주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합니다. 네. 홍 교수는 여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고 오고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강아지는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제 생각에 3에서 6개월 지내면 지옥이죠. 힘들 겁니다. 제가 알아요. 모르면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무튼 홍 교수는 여름에 만날 거고요. 감사한 마음에 매일 남깁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음, 재미있는 지점이 있죠. 어떤 거요? 조성주 검처. 못됐습니다. 그럼 청취자분이 하신 건데. 네.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그것도 약간 눈에 띄입니다. 그, 유페인님이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하신 거와 청취자의 반응이 같지는 않잖아요. 어,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 시리즈가, 물론 이제 사람들이, 청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시리즈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페인님이 신경을 많이 썼던 시리즈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사실 만드는 분들도, 원고 쓰는 양반들도 저도 신경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주로. 네. 주로 그래요. 으더 걸린 것도 있지만. 네. 열심히 들어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분께는 커피를 드리죠. 커피 비누에서 더치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매일 보내, 저희 회사에서 메일이 오면 답장을 해주세요. 네. 내일 이 시간에 친해안은 민족주의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상 선생과 돌아오죠. 교수님 PD하고 인세민 인터뷰였습니다. 토요일에 뵈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